수협은 조합원들이 업으로 얻는 이익을 키우기 위해 그 하부 조직으로 어촌계를 두고 있는데요. 경주의 한 어촌계장이 수협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벌이고도 또다시 어촌계장으로 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경주의 한 재선 어촌계장이던 A씨. 2020년 조합 중 다친 것처럼 꾸며 수협으로부터 재해보상 보험금 5천여 만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지난달 어촌계장 선거에 또 한 번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. 수협 보험금을 빼돌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 수협의 어촌계장으로 3연임된 겁니다. 수협 정관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촌계장이 될 수 없지만 2010년 어촌 인구 감소를 이유로 해당 조항은 삭제됐습니다. 어촌계장은 수협에서 매달 20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마을 어장 관리, 어민 의견 전달 등 어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만큼 일부에선 문제를 지적합니다. 이에 대해 수협은 어촌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임원선거는 자체 선관위가 실시하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올해 초 전북 군산에서는 어촌계장의 마을 공동사업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고 부산 영도구에서는 어촌계장이 시 사업을 자신의 땅에 수주했다 감사원에 적발되는 등 어촌계를 둘러싼 크고 작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문제가 잇따르자 해수부는 수협법을 개정해 어촌계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지자체로 넘기고 법령을 위반한 임원은 업무 정지 처분하기로 했습니다. 전국의 어촌계는 2천여 개 어민들의 어업이익을 키우려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. KBS 뉴스 김지윤입니다.